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돌아가야겠어요. 꼬가리는 꼬가리고 목욕도 하고 아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. 오 여기가 쪼가리 포인트 같은데 쪼가리를 한 번 더 던져볼까 꼭 같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성이 없으니 목욕만 하고 가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던져볼까요 왠지 다 킬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는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막 금속으로 반짝반짝 거려 한 번만 더 던져보고 한 번만 더 던져볼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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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